자, 애절한 목소리의 소유자 안녕하세요, 이처럼과 스님 우리 김남은과 스님의 타이틀곡 바라기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완아, 요순현 초대출 회장님 어쩌다 인연이 될래 시작해 우리 사랑 방안 속에서 당신의 바람이 있네 대단하게 기다린 맘 당신은 아쉬워두지 한 번 만나는 일은 내 가슴에 찢어진 술자랑 당신은 우리가 보고도 말과 그 주인의 자랑 내 가슴에 찢어진 술자랑 안개가 지민을 안에서 바람에 바람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